동물살이 어째냐? 아 왜 저기있어 저거 너 왜 다쳤어? 아 칠면조한테 워커활 이거 시키면 안되겠다 사냥 격투가 격투가 고랩이긴 한데 약이 쓰면 안되는데 생각써야되 내린다 내린다 가임마 그냥 장촌 거리가 저렇게 길었나? 장촌 거리가 저렇게 길었나? 제가 밤 됐는데 얘 왜 일하냐 안졸려? 최대사이즈가 66이었죠?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가 66 잠 안잤어 얘 어? 아 부시돌 좋다 부시돌 부족이다 우리는 샤넬 자 구멍이 숙격 가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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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랫 소세 어우 주중 우리 하루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야 지금 관사됐죠? 부품 몇 개 있죠 지금? 부품은 왜 하나도 없지? 부품은 왜 하나도 없지? 식사 맛있게 썩는다 얘들아 식사 옮겨야지 그야 근처에 있는 모든 걸 공격한다면서 왜 우리만 때리냐? 네 나..나도 모르게 저장을 할 뻔 했어 심각하다 얘 올리고 있긴 한데 엄청 오래 걸려 미치겠다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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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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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못 잡았어? 못 잡았어? 태양? 안 돼? 안 돼? 이기면 축전지에 잘 모아놔야죠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보자 두개만 하게 두개만 할게요 풍력이랑 태양이야 꺼져 너무 이르지 않아? 침실 공유중 누구야 누구 누구 필테리에 멘탈이? 별거봐서 그렇구나 침실공유중 재료가 필요하네 천이 빨리 나와야되는데 딸기분도 곧온다 딸기분도 곧온다 이만 야 만든다 만든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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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니가 만들어 니가 입으면 돼 지금.. 멘탈리스트가 사냥꾼이죠? 조만간 포스업 될거고 쟤는 하나만 지을걸 그랬나? 너무 많이 지었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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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냐? 몇 퍼로 뜰까나? 4.7%? 아.. 아이.. 노답인데.. 오래거리겠는데.. 사실 11레벨.. 사실 11레벨이.. 사실 11레벨이 해도.. 자.. 잠시만.. 감자 좀 있으면.. 다 크니까.. 홉.. 홉.. 다 되면 맥주만 먹을 수 있고.. 맥주 제작도 연구해야돼? 맥주 제작도 연구해야돼? OH Ouch 보험 7 냉동부 뚫고 죽자인지.. 전 zone 끌어다가 냉동 Sho 왜 이렇게 했죠? 빨리 됐어 프라이드 프리드 5.5퍼 사이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100까지 올라가면 한 십몇퍼 되겠다 40차 남았고 멘탈리스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가구도 빨리 좀 만들어줘야 될텐데 건설 및 채굴 채굴 일단 우선이에요 채굴하고 가구를 몇 번 여러 번 시도해서 만든 다음에 후진거는 팔고 비치옥? 비치옥 처음 본다 비치옥이 있네 오늘 만들어서 입었나? 히스테리? 이거 몸싸게 어디갔어 여기구나 문이 펴주자 문이 펴주자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셰익스피어 이거 진짜 쓸모없는데 아 어떡하지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복종시키는 거 일단 하고 사냥 좀 해야겠다 사냥 사냥할만한게 아 밖에 보존식량 저람쥐 약한 애들 먼저 잡자 아 설마 이거 아 이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거 아침에 한번 가볼까 근처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어 아 아 아 아 아 강아지로 정찰해보자고? 강아지는 오더를 못내려요 조만간 감자 붐이 온다 감자 붐이 오면 멘탈에서 껴봐야지 와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